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우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메이크업은 전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생처럼 풋풋한 느낌이 나고 또 일상에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화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뿅! 메이크업 전 기초 케어를 해볼 건데요 먼저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 방향대로 닦아줍니다 그 다음 눈가 부분과 팔자주름에 아이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이 제품은 텍스처가 꾸덕꾸덕한 제품으로 프라이머처럼 주름 부분에 수분이 삭 흡수되고요 또 눈가 부분에 수분을 채워주어 메이크업 후 주름이 생기는 걸 좀 막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촉촉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위해 수분크림 로션을 발라줍니다 로션을 발라줍니다 기초 케어 후 메이크업 전에 에터미 헬시 글로우 베이스를 손으로 펴발라주고 흡수가 잘 되도록 마구마구 두들겨주세요 제품들이 흡수가 잘 되어 촉촉한 피부가 되었다면 에터미 쿠션을 그 위에 두드려가며 발라주시고요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우더 처리는 유분기가 많은 T존 중심으로만 발라주시고 나머지는 소량으로 가볍게 발라주었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번 메이크업의 생명은 화사함이죠 눈매의 화사함을 극대화 시켜줄 에터미 핑크 브라운 아이섀도 키트에 섀도우 5번 컬러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눈두덩이와 애교살 전체에 펴발라 눈에 은은한 조명을 연출시켜주세요 그 다음 약간 러블리한 느낌을 위해 섀도우 2번을 브러쉬를 이용하여 쌍커풀 라인 살짝 위까지 덧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섀도우 6번으로 눈꼬리 부분에만 음영을 주듯 섀도우를 칠해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브러쉬는 에터미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에터미 붓펜 라이너 2번 다크브라운 컬러로 자연스러운 눈꼬리 라인을 그려주신 뒤 에터미 래쉬 파워 마스카라 제품으로 속눈썹의 길이감을 극대화 시켜주세요 그 다음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자연스러운 색감 연출을 위해 에터미 아이브로우 펜슬 밀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의 결대로 메워 일자 눈썹을 그려주신 뒤 그 위에 아이브로우 카라 다크브라운 컬러를 칠해 눈썹의 톤과 결을 정리해주세요 립은 에터미 립스틱 526번과 454번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526번 컬러로 립 전체에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신 뒤 454번을 안쪽에 덧발라 물드는 듯한 자연스러운 립을 연출해주세요 그 다음 에터미 블러셔 듀오 키트의 핑크 컬러를 웃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애플존에 물들듯 발라주면 은은한 화사함이 도는 데일리 메이크업 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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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